힌틴에서도 호랑이띠가 세 분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사실 해명할 게 있어서 왔는데 아, 전 사실 쥐띠거든요. 쥐띠가 왜 호랑이띠 특집에... 이제 제 이름이 호시인데 이제 이름했듯이 호랑이의 시선이어서 호랑이 대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호랑이띠인 줄 알았는데 그냥 호랑이여서 나왔어요. 그냥 호랑이, 자체 호랑이. 저는 98년생인데 생일이 1월이어서 소띠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버논 씨만 제가 진짜 호랑이띠입니다. 버논... 네, 저만. 그거는 잠깐 먼저 내려가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